조각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7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요사이 진행되고 있는 김기현 울산시장 낙선공작 청와대 경찰이 합작한 부정선거 의혹은 4.19를 촉발한 3.15 부정선거와 매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때도 정권과 경찰이 결탁을 해서 전국적 규모의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은 라이벌인 조병옥 민주당 후보가 급서함으로써 사실상 단일 후보가 돼서 이미 당선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총회하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그런 무리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연로하셔가지고 재임 중에 돌아가시면 부통령이 후임 대통령이 되는데 만약 작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정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부통령 당선 공작이었습니다 지금 울산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한 무리수였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경찰과 공모했다는 점에서도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부정선거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개표를 해보니까 이기붕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는데 득표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이기붕 79.2% 민주당 장면 17.5% 이거 정상적 투표였으면 장면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분위기였는데 경찰이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미 찍혀있는 투표용지를 무더기로 집어넣어버리고 3인 1조씩 투표하도록 해가지고 서로 감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개표할 때도 야당 민주당 참관위는 몰아내버리고 해서 엉터리 개표를 하고 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3.1로 의거가 바로 그겁니다 마산에서 학생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여기에 발표를 했습니다 더구나 이기붕 후보가 기자들 질문에 경찰에게 준 총은 가지고 놀라워 준 것이 아니다라는 폭언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는 부정선거 다시 하자가 나중에는 이승만 대통령 물러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위대한 건국 대통령도 물러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지령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때 책임자는 경찰을 지휘하던 최인규 내무장관이었습니다 최인규 내무장관은 부정선거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4.19 때 발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당시에 홍진기 내무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재판에서 누가 사형되느냐 하면 최인규 씨가 사형 집행되고 홍진기 씨는 요양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인규 내무장관의 책임은 발포 명령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규 씨가 발포 명령을 내린 것처럼 아닙니다 그때는 내무장관이 아니었어요 최인규 씨는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사형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국 현대사의 큰 교훈입니다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규모의 부정선거를 치르면 그 사람이 살인을 안 했더라도 사형된다 사형 집행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며칠 전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원흉이라고 하면 우리 머리에는 바로 최인규 씨가 떠오르고 최인규 씨가 사형 집행되었습니다 경찰, 경찰과의 공모, 친한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경찰 동원 그리고 불법적 수사, 이것에 대해 합쳐졌는데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부정선거로 수렴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대치형국을 만들고 있는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안도 이것 자체가 무리도 이런 무리가 없습니다 선거법은 우리 역사상 항상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선거제도, 선거법 개정은 그런데 제1야당을 따돌리고 하겠다는 것은 결국 총선에서 정권의 반을 결정하는 총선에서 기어코 이기고 말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3분의 2 의석 차지해 가지고 사회주의 독재식의 개헌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부정선거입니다 무리하게 통과시킨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야당은 불복할 것이고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거기서 누가 이기더라도 정통성을, 정당성을 갖기 힘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는 우선 헌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이것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수사기관이 됩니다 불법 수사기관이 사병집단처럼 사병집단이라는 것은 헌법에도 근거가 없는 군사조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규군을 통제하는 그런 사고방식이죠 이 공수처는 놀라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혈역장성도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검사, 판사, 경찰을 감시하고 수사하는 조직입니다 검찰 위에서 놀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정권 연장을 위한 정권 연장 왜냐? 정권을 놓치면 감옥에 간다 하는 공포감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이런 게 모두 다 선거부정이란 말로 수렴된다는 점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 선거부정을 기획하고 지휘한 자는 총을 쏘지 않아도 사형되었다는 엄중한 사실 이게 한국현대사의 교훈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경찰의 역할입니다 우리 경찰은 한때 국립경찰로 불렸어요 그리고 경찰이 방공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해방 직후에 사상 혼란이 심할 때는 경찰은 처음부터 방공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군대 노론은 좌익들이 들어가 가지고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 같은 것도 일으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체제를 지킨 것은 경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 때 이 경찰이 정권과 결탁해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한국 경찰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이 여당을 편들기 위해서 야당을 탄압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찰의 이미지가 권력의 주구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의 결정판이 3.15 부정선거 때 경찰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죠 그때의 오명으로부터 벗어나는데 5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경찰이 아주 질이 높아지고 경찰 대학도 생기고 그리고 정말 봉사기관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해서 한국 경찰은 지금 세계적 수준입니다 범죄 금고율 또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능력 그런데 소수의 그 경찰 중에서 소수의 정치 정치 성향이 강한 간부들이 이 정권과 결탁해 가지고 지금 이런 짓을 해 가지고 50년 동안 쌓아 올린 경찰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경찰 안에서 문제저기가 있어야 됩니다 경찰 안에서 검찰이 우리를 핍박하니까 무조건 황구나 편들겠다 그렇게 하면 그건 패거리가 됩니다 경찰 안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왜 우리가 정치에 개입해 가지고 금경 수사권 조정도 지금 어렵게 만드느냐 정치 경찰 물러가라는 이야기가 경찰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부정선거를 위한 종합적인 연동형 비례제 강행 통과 계획 불법 수사기관 공수처 설치 그리고 김기현 울산시장 낙선 공작 수사 방해 수사 방해 행위입니다 지금 여당이 하고 있는 건 이거 다 종합하면 선거부정, 선거부정의 원흉 원흉은 총을 쏘지 않아도 사형된다는 이 한국현대사의 무서운 진실, 무서운 법칙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권력에 취하면 곤충들이 촛불이 있으면 그쪽으로 몸을 던지는 것처럼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건지 다만 역사는 되풀이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형식으로 되풀이됩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12월 7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제2의 3일로 부정선거인데 부정선거의 대자뷰인데 이게 4.19를 초래할 것인지 다른 걸 초래할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4.19를 초래하면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2019년 대한민국 수준에 맞는 해결 방법이라면 내년 총선 때 국민들이 깨어나서 부정선거 원흉 집단을 응징하는 것입니다 투표로서 표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국민 각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선거 부정이 들통났는데도 문재인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국민은 이런 정권이 제격이다 민주주의는 국민 평균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고 세계에서 가장 고학력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적 선동에 속는데도 1등이라면 하나님도 이런 나라를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반 정도는 속지 않고 있다 아직은 반 정도면 반격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도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용감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경찰과 정권이 결탁한 선거부정 사건의 원흉은 살인을 저질러지 않았는데도 사형되었다 선거부정은 사형에 준하는 반민주행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